That T1 is missing to win with the current members. What are your thoughts of this competition as a whole? And do you have any regrets?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루씨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MSI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MSI 자체가 T1이 현재 로스터로 우승하지 못한 유일한 대회입니다. 이번 MSI 전반적으로 돌아 봤을 때 어떠신지 그리고 좀 두고 가는 후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MSI에서 좀 준비 과정이 좀 초중반에 좀 이제 MSI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빠득하다 보니까 초중반에 좀 많은 팀들이 연습할 수 있을 때 좀 정리 잘 해놓고 방향성을 잘 잡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방향성이나 티어 정리 같은 게 좀 다른 팀들에 비해 좀 늦게 된 편인 것 같아서 이제 MSI 같은 일정상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딴 팀의 피해에 뒤처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Well, I mean, MSI is a very fast-paced tournament and early on in the tournament this year, I think we were not able to find the right direction or come out with the best tier list when it comes to preparation. Well, I think we should have done that when we had more times and more teams to practice with. So because we were a little bit off early on, that means we were also falling a bit behind than other teams. So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our kind of preparation and also the characteristic of MSI itself. Next question from LAG Vietnam. T1, this can be considered a great MSI for you guys. Even though you didn't win, you still received a lot of support from your fans. Especially in Vietnam, there are many fans who love and support you very much. Could you please send a few words to them and give us you and T1's goals for the summer split? These are great things to me. The total joy of MSI, you know, even MSI is a great challenge. But even MSI is on T1's a lot of experience. And also, even MSI's journey we talked to many of our fans, many of our fans who know the love and support has been given up in a collaboration. So we want to know what your fans want, T1's summer season has been coming up with what you want? So, we want, we talked about everything about MSI initial. We talked about that we had a lot of experience and about MSI. 그게 참 아쉬운 것 같고 이번에도 그래도 그럼에도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은 서머랑 월즈 되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 베트남 팬분들께서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서의 시험을 달성했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최종의 최종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계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입니다. Vietnami 팬들에게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Kinsey? 네, Kinsey 선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면은 아까 전에 메타 파악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라인서업 때문에 라인서업 메타 때문에 발목이 잡혔는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LCK 선수들 물어보면 핫피스트가 적용되면 라인서업은 쓸모가 없고 기본기 싸움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서머업을 앞둔 상황에서 그 얘기만 듣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때랑 나오는 챔피언들이 크게 다른 게 없이 유충이나 그런 부분이 패치가 됐었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인서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챔피언은 패치된 게 없는데 그런 라인서업이나 아니면은 좀 게임 끝내는 과정에서 결국 그런 초중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는 그런 챔피언, 그런 초중반 움직임이 중요한 챔피언들을 좀 저희가 늦게 캐치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본사업 패치노트 같은 걸 아직 MS에 집중하느라 안 봐가지고 아예 잘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원플러스. 캐니아 선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MS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다가오는 선포시즌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일단 인상 깊었던 일은 뭐 지나가서 돌아보면은 오늘이 가장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이 제일 인상 깊을 것 같고 그리고 써머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링이랑 MS에 결국 우승을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써머랑 월드들은 꼭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우승을 잘할 것이고 일단은 그분이 아매에선을 다시 돌아가고 그에선, 그분이 오늘의 선수는 그분이 제일 인상 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된 다음 시즌의 준비 그는 우승을 다가오는 것 같다 그분이 아매에선을 다가오는 것 같다 그분이 아매에선을 다가오는 것 같다 그분이 정말 놀랐을 것 같다 그분이 그분이 정말 못하겠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된 이후에 다음 질문은 Yahoo Esports 회전입니다. 이번 안마일살 뒤돌아보면 많은 팀들이 세나 오른 구조 많이 사용했었고요 특히 T1도 세나 오른 구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캐리아 선수 생각에는 오른 챔피언은 다른 탱커 소프트 챔피언 비교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세나는 조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세나 노틸루스가 가장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상대팀이 세나 상대로 노틸루스를 뺏어가는 그림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노틸루스 상대로 탐켄치 그런 것보다 오르니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르니 잘 등장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마이아스 e-sports 캐리아 선수 오늘 시리즈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떤 점이 잘 안돼서 잘 안 풀린 것 같으신지 그리고 개개인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경기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 MSI 나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뭔가 힘들었던 부분은 그냥 힘들었다기 보다는 저희가 좀 안 죽어야 될 것들을 많이 죽었던 것 같고 그게 빌리지가 잘했어도 있지만 저희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이번 MSI 총평하자면 그냥 뭔가 끝까지 뭔가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know if I can say this was the most difficult part but today there were a lot of moments where we just died when we were not supposed to die well some people can say or view it as BLG doing a great play or outplaying but at the same time I see it as us kind of not playing well I think it's a very bad performance coming out from us as well so it's a big bummer you know to showcase those kind of moments and also looking back at my MSI performance as a whole well I think it's it kind of bums so it really brings me out that I was not able to concentrate or focus up until the very last moment Next question 2-1 Hello, this is Tuan Yosie. First of all, if you have a chance to answer the playoff with tomorrow's game, do you think what will be the playoff with tomorrow's game? 내일 결승장에 스코어 2-1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두 팀 다 워낙 잘한 팀이라서 내일 컨디션 좋은 팀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젠지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코어 예측은? 그거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ructure의 과정과 같이 본다면 이 팀이 더욱때문한 것 같아요. 그 팀이 더욱때문한 것은 시작되네요. 이 팀이 더욱때문한 것은 것은 공구를 받으신다. 그 팀이 더욱때문한 것이 좋때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팀이 더욱때문한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시간을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